안녕하세요 연극 분노하세요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연극 분노하세요는요 요즘 사회 문제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생방송 서바이벌 오디션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등장인물들이 분노를 잘 표출해서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연연극입니다 저는 거기서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표현하는 에피소드에서 임대인의 논리와 사정을 나름대로 대변하는 인물로서 세입자와의 갈등을 분노로 표출하는 앵그리 박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사회적인 지배구조 그런 것들을 또 유심히 살펴보시면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중에 매드킴이라는 인물을 맡았는데요 취업준비생들의 그런 분노와 화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극은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아르코 예술국장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공연 기가도 짧고요 객수수도 얼마 안 돼서 빨리 서두르시면 좋은 자리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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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